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0일 때 조금 더 모여 있어야 되거든 플레이스, 플레이스가 더 모이려고 해서 우연이가 체중이동을 하고 좀 더 기다려줘야 돼 그만 좀 이해했어? 네 이 체중이동을 더 가리다가 체중이동을 기다리지 네 조금 탈 때도 이렇게 기다려줘야 11일 때 상태로 떨어지고 그걸 눌러서 우리가 패턴으로 만들 수 있어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가져와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고맙습니다 강아지 거짓말 한 번 더 해보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